우선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아마 보셨던 분들은 저도 다 봤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시원하게 자기 어떤 가식 같은 거 없이 솔직한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은 또 특유의 매력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괜찮은 대담이었다고 봤는데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 대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의 그 얘기도 이따가 저희가 나눠볼 거고요. 눈에 띄는 게 김경률 위원의 반응도 이번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직전에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선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막 비판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조차도 부정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좀 당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어떤 입장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일단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냥 좀 짜냈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호방하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런 타입 같아. 원래 타입은.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절제된 나쁘게 얘기하면 조심스럽게 짜여진. 조정은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누가 저렇게 대통령을 그리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수척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 거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원인이 너무 극단적인 진영 갈등. 그다음에 어떤 극단적인 언론 환경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유롭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좋은데 대통령을 누가 저렇게 어떤 박스 안에 가둔 듯한 느낌은 그러니까요. 조금 짠하다. 너무 주변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요. 조심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한번 당해본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이 무서워요. 가짜 뉴스나의 공격성이 무서워서 대통령도 참 그렇겠다 싶고.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대체로 이게 공작이다. 공작이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요지로 받아들였고. 그렇다고 사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체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무슨 너무 두 가지를 안 하는 어떤 중간 어디에서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작이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은 사건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정도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누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가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랑 연관돼 있는데. 저는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온 게 의자예요. 의자. 의자요. 의자. 그러니까 소파 같은 데서 얘기를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서. 좀 더 앵커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특유의 뭐랄까. 자신감 있는.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거가 이제 청와대 용산에서 많이 말렸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언나가면 사고 터진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절제된. 박스권에서의 어떤 얘기로 만족하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지금의 언론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 참 각박하다. 이게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어떤 옥죄고 있구나. 이게 하나고. 대통령의 얘기는 좀 그냥 무난했다. 특별히 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왜 김경률 위원이 굳이 이런 어떤 담담한 약간 좀 담백한 그런 대담 조차도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비판했는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담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도 표현해 주셨잖아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칼럼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좀 정제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안 입고 깨봤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칼럼이 올라왔는지를 보니까 대통령 특별 대담이 남긴 더 큰 문제라고 하면서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았냐. 사과라고까지도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대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럼에서 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 전에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대담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진솔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참모들이 막 질문과 그 다음에 답변 같은 거 다 준비해 주는데 그런 거 참고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대표님이나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절제된 뭔가 좀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하냐. 기자회견이든 인터뷰든 간에 언론의 질문을 받는 자리를 앞두고 있으면 대통령과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예상 질문을 뽑아서 경로를 버리고 소상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예상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냐.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예상된 질문과 답변을 했어야 된다. 그게 준비가 지금 부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냥 비판할 건덕지를 찾아서 비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아일보까지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아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또 칼럼을 냈는데 KBS 대담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치 않고 거북한 질문은 보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지금 또 낸 상태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국의 언론 환경과 정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준비 없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론을 벌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 B, C, D 같은 다양한 경로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저는 현재 언론 환경이나 정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었겠다. 대통령실의 고민을 이해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경론을 벌이다가 단어 하나만 삐끗해도 그 단어 가지고 마치 그다음에 톱뉴스의 그걸로 도배가 되고 그걸 또 지배하게 물건으로 늘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거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렇죠.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논쟁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그런 격이 없는 아주 그런 토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도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대담에서도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우스태핑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한 번 하면 그 얘기가 온 하루 종일을 다 덮고 있다 보니까 각계 정부 부처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은 보도도 안 되고 자기가 뭔가 말한 거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보도가 되니까 도우스태핑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안이꼽게 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론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래도 호의적인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봉합된 결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mbs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7%입니다. 여당이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는 전화면접 형태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는 거다 보니까 응답률이나 아니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조사죠. 그래서 mbs 조사에서는 여당이 야당보다 7%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서 6%나 급등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 눈에 띄는 게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사 독재론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47%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저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 이제 뭐 개딜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운동권 청산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중도층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당의 그걸 합친 거라고 보는데 그 지지율이 39%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운동권 청산은 그러니까 일반 여론 그러니까 대충 50% 초반에서 청산에 공감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여론은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느슨하게 지지한다. 느슨하게 오히려. 따라서 이제 과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 과제인데 하나는 운동권 청산의 강도가 한 60%, 70%가 되면 이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여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권 청산이라는 구호를 뒷받침할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고요. 검사 독재 공감은 그러니까 검사 독재론은 저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옥죽에서 창당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는 아무 어떤 연관적 맥도 없는 그냥 어떤 세력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4, 50대들이 그러니까 과거 좀 비약하자면 과거 군부 독재 타법 투쟁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검사 독재라는 말이 자체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검사 독재라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주 멀쩡히 돌아다니니까.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그거를 기수라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수라는 말의 기원이 어떤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념에 있는 거죠. 그 관념이 뭐냐 하면 2010년대에 있었던 촛불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랬던 경험을 관념을 끌고 온 거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4, 50대가 그런 정신상태에 있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검사 독재론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무슨 이런 게 많잖아요. 제일 코미디 같던 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됐죠. 그런데 어떻게 검사 독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국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 검사 독재론은 결론을 얘기한다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념, 망상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을 차기 리더로 생각하는 게 한 30% 되거든요. 그 30%의 수도권에 있는 중년층, 인텔리층이 그런 망상 상태. 망상이라는 표현이 좀 과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봐요. 상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상징계 같이 그런 상태에 지금 범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참 진짜 그래가지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일단 지금은 지금은이 아니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총선은 진짜 완전히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까지 뭐라고 할까요? 제3지대의 어떤 진보당과 정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진짜 전투를 치르듯이 이렇게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가지고 운동권 청산이라는 새로운 어떤 프레임 전환이 없었으면 정말 진짜 저희는 총선은 완전 물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